안녕하세요. 저는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은 요즘 보시면 곳곳에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SNS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다양하게 반려견과 함께하는 가족에 대해서 소개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반려견을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정읍에 보면 그 전에 박물관 앞에 공원이 하나 크게 있었어요. 그 공원에서 언제부터인가 반려견 출입 금지라는 문패처럼 생긴 글자가 굉장히 크게 여기저기 붙어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전에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기도 너무 좋았던 곳이고 또 한쪽에서는 시에서 하는 텐트 문화가 정착이 되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웅을 즐기고 계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가까운 도시 익산에서 보면 애견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휴가도 즐기고 함께 재미있게 놀다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볼 때면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읍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반려견 출입 금지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21세기에 요즘은 반려견이 빠지면 어떤 문화 콘텐츠나 여러 가지 관광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손해도 보고 또 그로 인해서 이익도 굉장히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도 무조건적으로 지향하는 게 아니라 타 도시에서 어떤 식으로 반려견과 함께하고 또 어떻게 하면 타지에서 관광객이 정읍을 찾아서 함께할 수 있는지 어떤 제도적인 것을 잘 확인하셔서 반려견과 함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결해야 할 사연이나 복지 관련 제보를 전해드리는 나도 말 좀 합시다 참여 방법은 전화번호 070-7733-7242 또는 하단의 홈페이지로 참여하면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복지TV 유튜브 채널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